자 주시폭격기입니다. 오늘 아침자 새벽 6시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시겠습니다. 이상을 받아준 겁니다. 따라서 이미 이 쌍바닥을 뚫어 잡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쳐줄 확률이 기술적인 분석으로다가 매우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내일 카나리아바이오가 자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다가 반등이 오늘 조금 나와줬다가 은봉으로 전환이 됐지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오늘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냐 실질적으로는 고가 우리가 고가 대비 13%까지 올라갔었다. 그쵸? 보이시죠? 자 근데 이거 누가 잡았습니까? 주시폭격기가 잡았다. 우리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보시겠습니다. 자 말씀드렸던 대로 카나리아바이오 쌍바닥 기점으로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. 오늘 차익 실현하겠습니다. 매수공지 카나리아바이오 시초가 107원 이상 시초가 1716원까지 올라갔었죠. 쌍바닥 기점으로 기술적인 반등 추세에서 예상수급 추가 예상에는 인한 단기적 상승. 자 나왔습니다. 다음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녕하십니까 주시폭격기 주폭입니다. 아 일단 카나리아바이오 오늘 저희 수익 먹었죠.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이러한 패턴 장에서 오늘을 제외한 35%의 수익을 가져갔으나 오늘 추가적인 수익 13%까지 더해서 얼마? 지금 48%에 대한 수익을 가져갔다. 상한가 이상의 18% 더 가져갔던 셈이죠. 그쵸? 자 48%에 대한 수익률 여러분들 이러한 장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? 누가 만들겠습니까? 주시폭격기가 만들 수 있었다. 자 여러분들 이러한 타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으나 아직까지 문제 안 주신 분들은 위의 번호 010-6411-8706으로 급등주 폭등주 예상 받기로 해서 우리가 바이오라고 보내주십시오. 자 이러한 거는 제가 아침에 아침 몇 시? 8시 52분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.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. 8시 52분쯤에 드렸었는데 또 충분히 충분히 예약 체결을 걸 수가 있었다. 그쵸? 실질적으로 오늘 엄청나게 빠르게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더군다나 지금보다 우리가 은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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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온 거는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크게 없는 겁니다. 자 외국인 보유 비밀만 봐도 다시 한 번 비중을 올려주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. 그쵸? 오늘 외인들이 일단은 많이 사주는 모습 보였을 겁니다. 이러한 반등 추세를 우리 개인들이 좀 팔아주는 모습이 오늘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개인 오늘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비중을 다시 한 번 또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모습 보여줬다. 즉 어떤 거냐? 주가 반대로. 주가 반대로 가고 있다. 자 주가는 이렇게 나락치고 있는데 어떻게? 외인들은 오히려 매수하는 신호를 주었다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가 이러한 장에서 48%라는 수익률을 만들어 놨는데 작은 것 같죠? 좀 넓게 마음 잡아서 50% 하십시다. 자 여러분들 100만원 넣었어도 50만원 먹고 들어간 겁니다. 천만원 쓰면 500만원 1억 넣었으면 5천만원입니다. 작은 숫자입니까? 절대 작은 숫자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금 가져갈 수 있었다고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로 불구하고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 바이오,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쪽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테마가 왔다갔다 수급들이 돌고 있고 자 코스피 쪽에서는 어떻게? 지금 일단은 제가 봐서는 코스피 쪽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뜨는 건 없습니다. 반도체 쪽에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나오지 않는 건 수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지지선 자체가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쳐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반등이 없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윗고리만 있으면 뭐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비결 그래도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그래도 제가 주식폭격기라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여의도 증권사에서 15년 근무와 플러스 펀드스타 매니저 5년 근무했습니다. 총 20년 근무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저도 이제 유튜브 생활하면서 유튜버로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득이 되는 정보를 드리자 싶어서 제가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와 뭐 일단 정보와 시대 때 정보가 무기고 생명이잖아요. 그렇죠? 그것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시환 여러가지 수급 이런 걸 제가 전략적으로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게 적합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걸로다가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장에서도 제가 어떻게 48% 난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침마다 원래 8시 30분에 드린 건데 오늘 좀 늦게 드렸죠? 8시 50분쯤 드렸습니다. 8시 30분마다 여러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시고 나서 조금 일과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 행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임상 3상 결과가 나와주면 일단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쳐줄 거다. 그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임상 3상 결과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 보도 내용과 이거 제가 자료 받아왔죠? 여러분들한테 유료 뉴스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. 자 이거를 제가 전 영상에 보시면 좀 뒤로 가시면 있는데 이거를 좀 무료로 배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-6315-8706으로 바 2 5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발뛰는 감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움직여주셔야 그만큼 제 노력에 대한 성과도 우리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어려운 건 없지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-6415-8706으로 바이오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정보와 여러가지 타점을 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적인 문자로 안내를 좀 드리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입장을 좀 도와드려서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 전반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보다 댓글 좋아요 구독 구독 자 이 세 글자만 해주시면 저한테는 그게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카나디아 바이오가 오늘 종가마감도 이렇게 해주면으로써 일단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큰 반등을 양봉을 한번 만들어 주지 않을까 라는 수급력만 있으면 만들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 뭐 우리가 행복한 생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린 이 밑으로는 큰 지지선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절대 이건 중장기 종목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도 아닙니다. 잠깐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위에 계신 분들과 신규적으로 단타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. 따라서 지금 매수하라는 사인은 절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. 종목은 나쁜 게 절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제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. 자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. 세상에. 나쁜 종목은 없지만 나쁜 타이밍은 있습니다. 나쁜 타점. 자 그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나쁘게 아니 안 좋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타점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도 배움도 배워가시고 수익도 챙겨가시라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카나리오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됐냐. 이제 우리가 움직일 거는 뭐다? 임상삼상에 대한 결과 결과치 자 이거면 된다. 음.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. 자 이거는 일단은 중단 권고를 받았죠. 우리가 자 바이오즈 특성상 우리는 이슈로 먹고 살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중단 권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권고라는 것 자체가 단어 의미가 권유하답니다. 자 권유하다고 실질적으로 지금 세력의 주가관리를 하고 있고 외인들도 매수를 하고 충분히 지금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놓치실 겁니까? 이런 어 이러한 공포 속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. 그 예전에 우리 그 트레이더들 중에 말이 돌았던 얘기인데 이게 개미들한테도 들돌던 얘기긴 해요. 공포에 사서 환희의 판다라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. 공포에 사서 환희의 판다. 그 말 즉시 이겁니다. 이거 공포죠? 이거 누가 들어갑니까? 이거 이거 진짜 어 100명의 개미를 데리고 와도 10명이 할까 말까 합니다. 아니 5명이 할까? 못합니다. 근데 정보력과 타점 기술적인 분석 완벽한 이 삼박자를 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노력에 대한 대가만 받아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위에 보이신 번호 010-64-11-5-8706으로 바 2 5라고 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등 나와주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행보가 48%까지 수익을 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. 신규 타점이 노리신 분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직 이걸 매수 못하셨다. 아니면 내가 이걸 아직 타점 못 받아봤다.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모습으로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. 자 일단은 우리가 아직 이슈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면서 추가적으로 이슈만 나눠준다면 딱 양봉 하나만 떠 죽이면 우리는 그걸로 다 됐다. 이제 먹을망치 먹었다. 라고 좀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그만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종목으로서는 우리가 좀 먹을게 좀 많은데요. 뭐 지금 테마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을 이끄는 주 우리가 보수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. 따라서 위에 보이시는 분은 010-641-870-06으로 자 바이오라고 보내주셔야 우리 강성주주 여러분들이란 걸 알고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자 일단은 우리가 평단 자체가 외인들 평단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오늘같이 제가 아침에 타점 드리면 여러분들은 수익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고민은 제가 했더니 뭐다? 여러분들은 수익만 가져가시면 된다. 우리 지금 48%는 수익률을 냈다. 자 일단 축하드리면서 이거 일단은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잘만 따라주시고 오늘치만큼만 예전만큼만 우리 하던대로만큼만 따라주신다면 자 여러분들 이 수익률 더 크게 제가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평온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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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